파포야 파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짧아보고 좁아보고 있는 거야? 좁아요. 그치? 여기 너무 어렵다. 와 저긴 또 심지어 벙커야? 4대4 단체전 타임어택 동기입니다. 티샷을 딱 하고 가다 보면 점핑몰이. 점핑몰을 타고 막 달리다 보면 플라워프가 나와요. 플라워프를 막 돌리면서 그린까지 갑니다. 그린까지 가면 단체줄이 함께 한 사람씩 들어가고 네 번째 사람 다 들어가면 통과. 시간 7분 20초 경과할 때마다 벌타 한 타씩 주어집니다. 김현 감독하고 제가 캐디 역할을 하면서 채를 들고 쫓아다니러 가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4대4. 시작하고 바로. 준성이가 티샷? 네. 여기 봤어? 여기 왼쪽 공간 넓은 거? 안 봐도 잘 가요? 이런 건방지미 너무 좋다. 야 아빠 닮았네. 아빠 닮았어. 매력있다. 오케이 준성. 자 준성이가 티샷 타면 시간 시작. 시간 갑니다. 네. 자 갈게요. 내가 왼쪽 보라 그랬지? 자 뛰어 뛰어 뛰어. 해전이 뛰어 가세요. 해전이 뛰어 뛰어 뛰어. 준성아 내가 왼쪽 보라 그랬지 내가? 해전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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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거 해전이니까 해전이니까 뛰어 뛰면 돼. 뛰어 뛰어 뛰어. 준성아 내가 왼쪽 보라 그랬지 내가? 어 언니 이거 너무 큰데? 해전 빨리.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뛰어 뛰어. 할 수 있어. 먼저 밀어줄게. 됐어. 갔어? 이거 타고 벌써? 오 되게 잘하는데? 156. 156. 150? 나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 내 아이언 5번 6번. 5번. 야 5번아야 가? 가 가.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하고. 나 배드 나 배드. 괜찮아 어플에 쳐 어플에 쳐. 나 들어올 거야. 야.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또 훌라하프 해야 되나? 잠시만 나 이거 왜. 훌라하프로 계속. 어 배드. 야. 야. 팔로 해 팔로. 팔로 어떡해. 아니 이게 커서 우리. 야. 어떻게 했어. 이렇게 이렇게. 나 이게 너무 크네. 아 이렇게 이렇게. 야. 먼저 들어가. 빨리 가자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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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있나 이거. 셋. 하나. 둘. 먼저 들어가. 나 들어간다. 아니 소은이가 마지막에 들어와. 마지막에 들어와야 돼.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가운데로. 두. 가운데로 가야 돼. 그렇지. 소미. 옳지. 다시 다시. 나 가운데로다. 너무 끝으로 들어와. 가운데로 들어가서 좀 아픈가. 오케이 가운데로 가운데로. 지하트 가운데로. 빨리. 옳지 돌. 좀 앞으로. 옳지. 옳지. 주성이. 옳지. 이제 손을 대합니다. 소은이. 소은이 옳지. 소은이 옳지. 옳지. 됐어. 됐습니다. 지하트. 어디야 어디.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어. 나이스. 아니 연습. 연습 먼저 해 연습. 연습생. 됐어 됐어 됐어. 끝마음 살짝 보고. 오케이 들어갔어. 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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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소은이. 자 빨간 버튼. 오케이 잘했어. 어 7분 넘었어. 어 디스. 강규 형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조심해 다 조심해. 야 인도가 안겠네 설마 야. 야 너무 하는거 아니야. 아니 진짜. 골프왕 영상에 처음으로 감독님들이 야 다 피해. 하하하하. 니에서 하면 드라이브 어떻게. 침착하게 형 침착하게. 형 잠시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공 아무도 안 챙겼잖아. 혹시 몰랐어. 공 챙긴다는 건. 아ao. 야 느낌 좋았는데 이번에. 와, 뒷바락입니다. 이때 쳐야 돼, 이때 쳐야 돼. 한 번 볼 때 이때 쳐야 되는데. 너무 왼쪽인데? 아야! 아이고! 아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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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요, 초로 이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어, 이거 편한데 오히려? 아니, 이거 우리 편한데? 아, 힘들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야, 이거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 다 지치셨어. 어떡해. 형, 150, 150. 150, 159. 7번! 어떤 게 7번이야. 어떤 게 7번이야. 카바 안 베껴놔서 모르겠어. 몇 미션이 정확하게 가능한 거야.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어휴, 이거 어머니가 아닌데? 이것도 아니고 짧은데? 어, 짧다고? 괜찮게 갖다 놓기만 해요. 이렇게. 뜯는다. 나이스, 진짜 형 형 형 형. 뜯는다. 나이스, 진짜 형 형 형 형.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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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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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규야 똑바로 해! 뒤로 뒤로, 뒤로. 자 형, 점프 한 번에 한 번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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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다시! 나의 방규야 삼촌을 믿고 있었어. 믿고 있었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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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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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 한 번, 세워! 두릅, 두릅!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무릎. 그렇지. 우리랑 똑같아, 지금. 상황이 똑같아. 어, 너? 응. 어, 자셨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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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 똑같아! 어, 버터, 버터, 버터! 으쌰! 누구야, 버터! 상훈! 상훈! 상훈, 광규야. 붙여요. 네. 잘 쳤어, 잘 쳤어. 광규야, 광규야, 광규야. 어, 놔야 돼. 오른쪽 보고 오른쪽! 나이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프왕 팀. 더블. 오! 골프 신 팀. 더블. 어, 똑같아. 시간이래. 시간. 골프 신 팀. 7분. 55초. 어, 너무네. 골프왕 팀. 6분 30초. 6분 30초. 6분 30초. 이야. 자, 이렇게 해서 골프왕 팀의 승리입니다. 골프왕 팀 승리. 좀 짧은 팝보 같은데요, 그쵸? 드라이브 치료 좋게 생겼다, 여기. 벙커도 많고. 또 생각보다 또 좁아. 자, 이번 대결은 1대1 매치입니다. 이번의 1대1을요, 우린 누구를 내보내냐면 오수민 양을 내보낼 생각이에요. 오! 너무 잘 치잖아. 이야. 우리는 어... 장민호. 장민호. 오, 수민! 장민호. 수민아, 살살해라. 네. 살살해라. 세게 할 거잖아. 세게 할 거예요. 아니. 수민아, 끝내자. 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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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원! 네! 네! 와!!! 어, 어떻게 저기 쏙바로 나가냐? 오, 네! 너무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 아, 도로 밖으로 나갔나 봐. 어떻게 됐어, Helen 진짜 들어갔어? 미안해. 내가 일단 드롭하고 춤. 자, 티샷 하겠습니다. 정! 좋아! 샵감 좋아! 좋아! 우와! 샵감이 좋다니까, 샵감이 좋다니까. 이거 이기겠는데? 좋아, 좋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떡해? 나 저기서 칠 수 있어? 칠 수 있어. 자갈 있지 않아요, 자갈? 아니, 공만 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나쁘잖아. 나왔어, 나왔어. 이게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아까 뒷장 두껍게 맞았잖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뒷장 맞는 거야.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경사대로 서서 이대로, 경사대로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서서 중심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니까 볼 뒤를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야. 상대편 감독이지만 진정한 선수를 위해서 지금 그냥 범퍼 샷대로 가볍게 저기 폭폭 물 내려오는 데 있지? 그걸로 봐야 돼. 왜냐하면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튈 거야. 자, 세컨 세트합니다. 잘 췄다, 우와! 와, 좋다. 우와! 대박.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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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대박. 우와! 너무 잘 췄어. 오늘 민호 샷감이 좋은데? 수민호 화이팅. 네! 잘 썼어. 자, 됐다. 와우. 와우. 와우, 불쳤다. 와우, 불쳤다. 와, 불쳤다. 야, 진정하다. 야, 잘 쳐. 프로다, 프로. 야, 민호가 버디 추라야. 오르막을 보는데 뻥 때릴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파이팅! 오케이, 장민아의 버디포트. 가야 돼, 가야 돼. 아, 약해, 약해. 잘 쳤어요, 형. 잘 쳤어. 잘 쳤어. 이건 이미 네가 이겼어. 언니, 이거 넣으면 우리가 비기거나 이겨. 상대 팀이지만 넣으면 아주 멋있는 그림이긴 하다. 오케이, 파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우, 됐어, 됐어, 됐어. 와우, 됐어, 됐어. 고마워. 고마워. 잘 나왔어. 어, 스민. 감사합니다. 진짜 잘 쳤어. 와우, 잘 친 거야. 오우, 됐어, 됐어. 나이스 파. 들어가지 마라. 제발. 넣지 말라고? 응, 응. 들어가야겠다. 와우, 됐어. 와우, 됐어, 됐어. 와우, 됐어, 됐어, 됐어. 와우, 됐어. 야, 진짜. 365m트 네? 파파이브예요? 아 파포 네 이거예요? 파포야 아 골프님 뭐니뭐니 해도 리듬감이죠? 그렇죠 리듬감 아니겠습니까? 리듬감에 맞는 손에 감각이 좋아야 되니까 청기 백기 게임을 한번 해서 이긴 팀에게 베네피트 한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누르면 되는 거예요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멀리 멀리 나라라 이런 식이야 알겠죠? 저런 거 이겨야 돼 저런 거 이겨야 돼 저런 거라도 이겨야 돼 상우가 해? 상우 세색씩 같아 형보단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바보가 뭐래 지하 점핑 천기 예 백기 뛰어는 양쪽길 에브리바디 개다리 치며 음악 두세요 둘이 닮았다 셋 레디 헷 오 에브리바리바리 잘한다 지하 오케이 잘한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어느 정도 잘한 것 같아 지하 지하 거기 할 때 귀를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귀를 움직였어요 움직였고 그리고 점핑 예 점핑 점핑 예 할 때 개다리 춤을 했어요 아 귀여워 그래서 몇 개 틀렸어요 그래서 다 맞췄어요 아 진짜? 아니 우리가 한타를 이겨도 쉽지 않지 않은데 그래서 베네핏 한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 경기 4대4 단체전입니다 세컨드 그리고 네가 덕후 끝내자 그러면 티샷 네가 해 그래 너가 해 티샷 또 하는 거야? 응 그냥 이기겠대 그냥 이기겠다고? 끝난다고? 오수민 가혹하다 가혹해 오수민 으아 으아 저한테 또 똑바로 쳤어 우와 또 똑바로 쳤어 우아 우와 또 똑바로 오수민 가혹해 대단해 우와 잘 쳤어 잘 쳤어 야 야 아 아 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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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어 아까는요 이야 기땅 치면 해줘도 짧으면 벙커야 140 보는 게 좋아 자 서영이 치네 괜찮아 벙커 안 돼 벙커다 벙커야 벙커 오케이 송지혁 고 고 오케이 괜찮아 나 빼 하는 게 나을 것 괜찮아 잘했어 아 어떡해 벙커야 벙커 똑같은 벙커 똑같은 벙커 똑같은 벙커 똑같은 벙커 똑같은 벙커 똑같은 벙커 자 준승이 세 번째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세 세 세 아 좀 셌구나 하긴 한데 나 빼지 못 참아 지금 깃때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갈 수 있어요 오빠 손 내밀지 마요 내밀지 마 내밀지 말고 천천히 힘 빼고 부드럽게 연습 연습장 잘 췄다 잘 췄다 잘 췄다 잘 췄어 우와 완전 멀었어 우와 너무 잘 췄어 너무 잘 췄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고마워 우와 멀었네 형 나 곱빛 치면서 처음으로 소름 돋았어 소은아 소은아 이거는 진짜 톡 치면 내 턱 소은이가 넣을 수도 있어 자 자 소은이 칩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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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사실 소은아 잘했어 자 이게 팟 버팅이고 네 저희가 보기 버팅이죠 네 한타가 있어서 지금 상황 같은 거죠 아 맞아요 아 맞아 베네핏이야 엄청 중요해 지금 뭐야 한 다리였어 한 다리였어 한 다리였어 한 다리였어 이게 속도가 죽으면 안 돼 자 요 오케이 보기 펌 흐러웠어 대단하다 오수님 잘 치는 애를 훌륭한 거야 대단해 대단해 오케 잘했어 오케이 오수님 헐 파이너 Cr 빵 뭐 물줄 오수님 기순 또 뭐 사아니 후 띠